반대로 먹으면 어때? 빵만 짜고 먹으면 맛있냐? 네 새우도 좀 먹어봐 어떻게 새우를 안 먹고 살아 저 이제 닭발 먹을 수 있어요 닭살? 닭발 닭살? 둘이 소통하고 있는 거 맞지? 왜 넌 알아들었어? 닭발? 어! 닭발?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눈 감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눈 감아봐 내가 빵 줄게 헬로 눈 감고 먹으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눈 감고 있어봐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 싫어 아 먹어봐 아 먹어보라고 한 번 먹어봐 나중에 시도해볼게요 아 지금 먹어봐 싫어 먹어봐 싫어 왜? 평상에 먹게 그럼 내가 천천히 해보겠다 하는데 내가 천천히 먹어보겠다는 얘기 그래서 먹어봐 먹어봐 야 먹어봐 야 먹어봐 지금 먹어보라니까 먹어봐 형 계속 이러잖아 형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있어